이 노래도 이제 역시 슈퍼스타K라는 프로그램 푸는 보셨어요 혹시? 로이킴? 로이킴? 아 되게 멋있었죠 다들 빅방스도 멋졌고 그거 전전에 제가 나왔었답니다 시간 있게 됐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더 예쁘게 봐주셨던 게 저 혼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지수 오빠가 있었어요 김지수 씨라는 가수가 계시답니다 통기타를 굉장히 잘 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분이랑 함께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좋은 곡을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노래가 바로 신데렐라라는 노래인데 그 곡 틀면 찍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2단계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2단계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에 들여보네 열두시 지나면 넌 나면 변해 아무것도 난 몰라 아무도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와요 아무것도 난 몰라 아무도 네 눈에 보이는 난 내가 아냐 나는 신데랄라 힐랄라 이따라 싶어 덤비지 마요 그냥 나요 열두시가 지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 엄마요 잡지 엄마요 종이 열두 번 울리고 눈이 풀리고 당신 나란 녀석 다는 치마 울리고 아주 웃기고 하하하하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와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네 눈에 보이는 난 내가 아냐 나는 신데랄라 힐랄라 이따라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열두시가 지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나요 잡지 마요 나는 신데랄라 이따라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나는 내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 종이 열두 번 울리고 눈이 풀리고 나 신나는 녀석 틀없이 말 돌리고 아주 웃기고 감사합니다